아 아 추격전 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아 이제 조금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지 가볼까요? 가다가 감독님 우동 기가 막히는 한 데 있어 유부동 쫓아올려면 아줌 멀었어 아니 그걸 알아 봐야 되잖아 비밀번호? 비밀번호 그니까 비밀번호 알았어요 뭐하게? 그걸 알아야 그 안에 필드가 있고 정보가 있고 아까 전화 온 데가 어딘지 알지 그러면 이게 너무 길이를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까지 일과 관련이 있으려면 힐리오빠 힐리오빠 스트리트? 잠시만 무슨 얘기 하는거야 힐 해보자 힐 와 설마 했다 설마 했다 설마 했다 와 맞았네 이쁘네 이 순서가 이랬거든요 길이네 길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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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 가자 가자 출동하시죠 김물섭님 예 순서 효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굿덩이들이에요 야 그 길이면 이건 그거 아니야? GILL GILL 오오오오오 우와 우와 대박 야 그랬구나 야 여기 저 찾아갈 필요 없네 야 야 여기 갈 필요 없어 이 지도가 있네 김성균 얘를 쫓아가는 건가 본데 선생님 일단 반포 쪽으로 가주실래요? 일단 반포 쪽으로 가주실래요? 반포 쪽으로 가주실래요? 오케이 오케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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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였어? 위치추적기네 위치추적기 우리 형을 잡는 거네 아니 우리 형이 우리 형 반포동이 반포동이 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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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자 가서 우동에다가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우동 한 사장 먹어야지 아이쿠 손님 또 오시네 여보세요 네 형님 너 어디야?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? 형님 마음속으로요 우리 형 녹화가 끝난 게 아니더라 우린 녹화가 끝난 게 아니더라 하하하하 우린 녹화가 끝난 게 아니더라